쇼핑할 때 필요한 10개 문장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행할 때 피 발음이라서 발음이 많이 나와야 돼요 비행이 싸다 이 점 해주세요 뭐뭐 좀 해주세요는 뜻이에요 이 점 앞에 형사부터 써주세요 비행이 이 점 봐 좀 싸게 해주세요 300원 중국 돈 단위비에요 세게 얘기해야 돼요 발음이 나와야 돼요 많이 부 많이 많이는 팔 답이에요 사성 많이 세게 100원 두 개 팔아요 안 팔아요 와 쇠이벤 칸칸 와 쇠이벤 칸칸 쇠이벤 쇠이벤 마음이 대로 그냥 대충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 칸칸 보다 그냥 구경 좀 할게요 와 쇠이벤 칸칸 넝 시시메 넝 시시메 넝 시시메 넝 뭐 뭐 뭐 할 수 있나요? 시 뭐 뭐 해보다 좀 자용 할 수 있나요? 넝 시시메 넝 시시메 넝 시시메 이거 말투 좀 부드러워요 넝 시시메 말투 좀 강해요 저거 좀 보여줄 수 있나요? 저거 부허시, 와자이 칸칸치타다 저거 부허시, 와자이 칸칸치타다 저거 저, 저, 저거 이거 부허시, 허시느 어울리라 맡다는데시여 부허시 안 어울려요 다른 거 다른 거 좀 볼게요 저거 부허시 워자이 칸 칸 칸 칸 칸다 방 워 바우이샤 워야 송 렌 방 워 바우이샤 워야 송 렌 방 도와주다 워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바우 포장 이샤 좀 포장 해주세요 워야 야하려고 한다 송 렌 다른 사람한테 보내준다 방 워 바우이샤 워야 송 렌 좀 포장 해주세요 송 렌 이니라 방 워 바우이샤 워야 송 렌 넌 아 저장 칸 마 넌 아 저장 칸 마 넌 뭐 뭐 뭐 뭐 할 수 있나요 아 칸 칸 칸이 형 교수는 거야 아는 통사 칸는 칸 되게 빌어 넌 아 저장 칸 마 넌 아 저장 칸 마 넌 뭐 뭐 뭐 할 수 있나요 아 칸 같이 연결 쓰는 거야 아는 동사 칸는 칸이 형 교수는 거야 아 칸 칸 사용한다 저장 장는 칸이 형 사업이에요 저거 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이 안 써요 저장 칸 장는 형 사업이에요 이 칸 사용 가능해요 넌 아 저장 칸 마 넌 뭐 뭐 뭐 할 수 있나요 아 칸 같이 연결 쓰는 거야 아는 동사 칸은 칸이 형 사업이에요 아 칸 칸은 칸이 형 사업이에요 이 칸은 칸은 칸이 형 사업이에요 저거 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이 안 써요 이 칸은 칸이 형 사업이에요 이 칸은 사용 가능해요 넌 아 저장 칸이 형 사업이에요 쒄아 저장 칸이 형 사업이에요 쒄아 저장 칸이 형 사업이에요 하이 요 신다 뭐 쒄아 저거 부탓하오 하이 요 신다 뭐 쒄아 저거 유고 쇼핑할 때 이 여객 문장 자주 써주세요. 辛苦了,再见! 고맙습니다.